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생명살련 이래 참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제일 먼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예배 성공해라 이걸 대전제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봤다 참석했다 2부 했다 3부 했다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성공이 무슨 뜻이냐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한국의 교회의 문제가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그렇다. 한국 교회 비타민 A가 뭐냐 어플리케이션이다. 적용을 안 한다. 설교를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성경도 많이 읽는데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훈련도 많이 받는데 실제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한 가족이다. 모두 다 한 지체다. 그리고 이런 영적 바탕 위에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오늘 본문에서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핵심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마치는 날, 죽는 날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관계. 관계.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관계에요. 관계.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나누어져요. 성공학과 또 자기 개발의 대가로 불리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은 개인의 성공에서 전문의 지식 기여도는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가 좌우한다고 했어요. 실제 미국의 대학에서 자신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공한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성공 실패가 나누어진다. 인간관계.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인간의 모든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 맺는 모든 관계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인간 경영이다까지 표현했어요. 인간 경영. 직장이나 사업장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나 친척들 모든 가족관계까지 모든 관계는 나 외의 모든 인간은 경영의 경영. 인간 경영이다. 이게 제대로 되느냐. 경영이 내 인간 경영을 제대로 되느냐.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냐 달려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1대1 관계가 어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는데도 어색하고 찬양 부르는데도 어색하고 기도를 버벅대어 살고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1대1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모들이 자유자재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출발이에요. 그 다음 이거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되고 뭐 사업한다 결혼한다 무슨 여러분이 무슨 공부한다 무슨 성공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된 사람 결과는 다 파벨타벨 아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 하면 성공했잖아요. 다 교도소 안 간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교도소. 제불들 보세요. 거의 다 교도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실패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회복 회복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3장 사건에 인해가지고 영벌의 저주 가운데 빠졌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기적이잖아요. 원수인데 하나님과 원수인데 회복이 되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이 관계의 관계 이 교회 밖에서 불신자와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인간관계를 잘 하겠어요. 눈으로 있는 이로 그냥 감정은 감정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서로 간에 서로 간에도 서로 인간과의 간에도 화목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계 모든 선조들 모두를 살리는 나를 만나는 모두를 살리는 영적 큰 그릇 큰 그릇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큰 그릇입니다. 이런 참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먼저 체질임 구절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는 참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요. 십인십색 만인 만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새로운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표현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달라요. 외모만 보더라도요.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이 손바닥보다 조금 큰 이 얼굴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참 하나님 솜씨 희한하죠. 심면막창하다 그럽니다. 심면막창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창조의 능력이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청년에 청년에 대학부는 대학부 박 전도회 부서 모든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 눈을 뜨지 못하면요. 각자 자기 색깔 내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언뉴스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다른 것을 틀린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불편하거든. 불만이 생기거든.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오니까 다 깨져버려요. 사단은 공격이 이 핵심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표현이 다르다고 서로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것은 시가 문제죠. 다박살나버려요. 사단이 주특기가 깨는 건데 깨는 겁니다. 계속 깨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깨는 겁니다. 천주교 불교 안 깹니다. 왜 깹니까? 식인대로 다 하는데 우상 성비하지 귀신 대접 잘하지 뭐 하려고 깹니까? 더 하나 더 보호하지 기독교만 박사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만 예수는 한 번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존경한 교파가 많고 그냥 서로 교회 안에도 풍지 박사를 해요. 목사파, 장로파, 전라도파, 경상도파, 이름바, 저름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보통 모임들은요.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사회단체는 라이오스 크림이다. 제이시다. 이런 모임들을 보면 다 비슷한 레벨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천차만별이에요. 이거 뭐 쪼개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 사단이 이걸 깨보니 그러니까 전혀 부응이 불가능하죠. 사도파울은 이런 다양성으로 가득 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화목의 원리서를 이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먼저입니다. 먼저. 먼저 라는 단어예요.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이 말은 쉬운데 실제 행동은 굉장히 힘들지요. 서로 먼저 말해라. 서로 먼저 화해라. 서로 먼저 성도들 중에도 부부싸움이 있잖아요.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더 좋지만 안 하는 가정 부부보다는 하는 부부가 더 건강하다네. 그래가지고 다툽니다. 갈등이.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 서로 재입니다. 서로 재. 자존심 싸움합니다. 서로 막. 먼저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확 버트죠. 버트. 말 안 합니다. 서로. 혼자 가서 물 떠먹고 하자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서로 말 안 하고 서로 상처 확 쥐고 원함 품고 이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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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큰 자예요. 그게 약한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강한 자예요. 저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먼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러나 서울, 부산 문화 안 봤지 표현 안 봤지 맞는 게 한계가 없어. 이러니까 갈등이 계속 생기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죠. 누가 말 안 하죠. 칼을 싹 갈죠.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 늘 뭐 별 살 일도 없지만 늘 제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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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마태고무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먼저 체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엄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예수 거기도 십자가 대속과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못 들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우리보다 훌륭한 분들 보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유명한 장관들 유명한 학자들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우리 어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고 예배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만이 드리는 특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옥된 상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누구와 원수관계에 있다. 원수관계를 말하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그런 좋지 못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한다. 영주 암덩어리 다 가지고 10년을 가지고 있다. 20년을 가지고 있다.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나 저 인간을 반낫이야.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확 가지고 어떤 여자들은 시어머니에 대해서 원안을 품고 내가 시집 와서 얼마나 저 할망굴 때문에 고생했는데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배받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음속에 변치 못한 분이 그런 마음속에 있거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화해해야 돼요. 원수 상태에서 하나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마음에 누구를 큰 미워하고 있으면요. 자신이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오늘 어찌 받겠어요. 이 마음속에 미움이 확 있는데 그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상처 자주 받습니다. 원수도 자주 받아서 상처 주고 받고 막 상처 투성이에요. 그냥.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지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니까 기도응답이 옵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헌신했는데 응답이 없어. 나름대로 했는데 마음속에 원수가 있는데. 왜 나는 기도응답 못 받지? 나는 왜 열매가 없지? 나는 왜 기뻄이 없고 즐거움도 감사가 없지? 나는 왜 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널 이렇게 어떻게 사냐? 점검해 보세요. 속에 딱 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음이 밝지 않지요. 마치 말해 콜스토리 자꾸 말하면 어사도 그러죠. 콜스토리 자꾸 높아가면 심장의 심장 혈관을 막아버린다. 따추라 그러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모두 다 이 상처 때문에 미움 때문에 다 차단시켜 버려요. 결국은 자신의 삶은 아주 피폐해지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아 한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무슨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있다 하면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원수 맺는 사람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 그것도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미움 가진 사람 그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로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앙 좋은 척하고 그거 다 가짜지요. 저는 그걸 못해. 기도하니까 다 걸리잖아요. 너 하야가 와. 안 오면 내 기도 안 받아줘. 성경 말씀이잖아요. 저는 막 걸리는 게 없어요. 지구촌에. 한 분은 목사님이 지금은 다른 법 안 합니다만 초창기에 왔다 갔다 금에 있는 박목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른 법 안 하니까 그 강사로 다니면서 내 욕을 한다 그래요. 내 욕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한 분은 그런 말을 들리길래 집회 딱 왔어요. 밥목사 이리 와봐봐라. 네 뭐 나를 욕하고 된다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네 말 듣는데 기분이 나빠서 기도가 안 돼. 무슨 잘못이 있었냐 그게 혹시 네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해봐라. 내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일 없고요. 떨떨떨떨떨떨떨떨떨떨하고 떨짓을 왜 하냐? 그러지 마라. 그런 일 없다. 그런 일도 아니다. 내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너 그런 사단신분을 한 거야. 하지마. 너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끝낸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용서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저기 날 욕해 두 번에 죽었어. 그럼 사단이 박수를 치지요. 어째 내 말 그리 잘 듣냐. 딱 내 체질이네. 지구상에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하면 기도가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은 나를 미워 난 그렇다 모르겠고 나는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늘 자랑스럽게 하지만 평생에 저는 누가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맥살을 잡아본 적 없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중학적으로 태권도 한 사람 군대에서 3년 35개월 15일 동안 그냥 태권도 교과만 한 사람 평생에 격투기 운동을 한 사람 그런데 누가 내는데 만약에 11금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요. 그럼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 사울이 생기면 저는 대화를 합니다. 내하고 정부 싸울래 눈 딱 쳐다보고 말하면 그게 아이고 여행 빠지나 그렇게 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요. 뭔 믿는 사람 맨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제가 유치형 전도를 하면서 제일 제가 자랑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싸움 폭행 이빨 뿌리트리고 폭행이 제일 많아요. 서로 싸워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냐. 너 싸움 뭘 잘하냐. 내가 한번 해볼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지켜주기 때문에 싸움이 안 생겨요. 전과 일본 있으면 전과 있으면 누구 딱 이빨 두 개 뿌리트면 5년 살아야 돼요. 왜 그 짓을 해. 전과 계속 샀냐. 예수 믿어봐라. 성령님도 받으면 절대 싸움 안 하겠고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동을 엄청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온 게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뭐요? 사망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관계 회복의 중요성. 관계 회복. 모든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힘과 내 의지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뭘 강조하느냐.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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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해요. 척하는 사랑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사랑. 바로 예수 십자가 사랑을 충만히 체험할 때 우리가 어떤 체질이 되느냐. 따라서 먼저 체질 먼저 체질 먼저 체질 먼저 체질 본문에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악은요. 사단 마귀를 말하고 악은 사단 마귀.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죠. 속하라 이 말이 뭔데 속하라 이 말은 속하라 이 말은 마치 악요를 붙인 것처럼 딱 붙어라. 접착제에 붙인 것처럼 딱 붙어라. 악요를 붙인 것처럼 굳게 결합된 상태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히 체험한 상태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먼저 체질로 변화될 수가 있다.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웬인 그루델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한마디 말조차도 의심을 품기하고 한가지 행동까지도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 사랑이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 사탄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사랑 없이 하는 것 다 사단 장난이다. 사랑은 기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사단만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단만 기쁘게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모든 삶을 편집하자.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자체다. 복음이란 예수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너가 왜 선악관을 따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저 여자 하와가 하와는 왜 따먹었느냐 저 뱀이 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 거짓없이 핑계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뭐요?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무화과 입은 날치만 해가만 나면 다 그냥 없어지는데 이 가죽옷을 다 입혀주셨다 이 말은 영원히 보호해 주셨다 보호해 버렸어요. 가죽을 입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짐승을 잡은 겁니다. 짐승이 가죽옷이 나오니까 가죽옷을 입혔다 이 말은 짐승을 금방 잡아가지고 입혔으니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 아단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 피가 말이지 짐승의 피가 온몸에 다 젖어있지 않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합니다. 이 가죽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 사랑을 처음한 사랑 서로를 품어주는 그 사랑 이게 삶의 원리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는요 사람을 미워할 줄 몰라요. 왜 모르냐 사람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이 문제 이 문제 이렇게 해서 교회의 부흥과 원서의 제외되는 부분들을 제재하고 하지만 사람은 미워할 줄 몰라요. 왜냐 모자란 사람은 또 내가 좀 부족한 보면 또 내가 내가 부족하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래 말이야 그럴 수가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사람들이 다 귀하고 나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 만나면 그 사람 친구들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한 분은 친구들하고 저 설악산 가서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전화 다 끊고 연락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어. 그냥 가만히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친구들 집에서 파출소에 신고하고 행방불병 났다. 난리났어. 그 정도로 모여서 일주일 내내 먹다 보니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었어.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친구가 좋아. 소통이 되는 친구들 특별히 영직으로 되어지면 그렇게 좋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에요. 그래서 먼저 먼저 체질 먼저 다가가는 먼저 용섭이는 먼저 화해하는 체질 이게 복음 체질이에요. 이런 체질을 대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체질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생명 살리는 미션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것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불어 사는 함께 체질이 되어야 된다. 함께 체질 이걸 강조했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는 잘 공감하죠. 같이 동감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는데 유독 상대의 기쁨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 어떤 큰 이런 좋아진 좋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지 기뻐하지 않고 인색하지요. 우리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배가 아픕니까? 축복해 주어야지. 그렇지 못해요. 창세기 3장 사건 발생 이후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 삶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정치인들 보세요. 전부 자기중심이요. 자기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중심으로 사는 상세기 3장 문화가 아니고 상일장 1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것이 피은약 비밀을 누리는 6월절 응답이에요. 그리고 물기 중심으로 사는 창세기 6장의 내필이 문화를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일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세상 성공 중심을 사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문화를 버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 체질이 돼야 된다.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오순절 응답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런 삶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삶 오직 삼절기의 응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 영양 영양이 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소를 언급하는 것이 16절에 보면 영적인 겸손의 삶 그래서 16절은 영적 겸손한 삶을 살아라. 17절에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라. 18절에는 화목하는 삶의 모습을 강조했어요. 한마디로 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 살리는 본론을 붙잡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수론적인 것을 뛰어넘으라. 힘든 말입니다. 오늘 설교가 상당히 쉬운데 상당히 어려워요. 실행하기가 넘어라. 어떻게 넘으십니까? With Emmanuel Oneness 이 함께 체질입니다. 함께 함께 되어야 돼요. 왜 울증 걸립니까? 왜 울증 우울증 환자들은 함께 있는 것을 실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울증이 심각해도 교회에 나온다. 우울증 전문가 이야기해요. 의사가 딱 물어봅니다. 우울증 환자가 딱 물어보니까 교회 나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나갑니다. 하면 50% 치유되데요. 50% 대화를 할 수 있는 친한 친구 한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으면 거기다 치유되데요. 한 명 내 속에 있는 말 부모에게 말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우울증에 치유될 한 명이 많대요. 그럼 보세요. 교회 나오지 친한 친구 청년의 대학부 있지 끝난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혹시 있으면 아직도 우울해서 힘들어하거든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함께하면 돼요. 함께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시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잔향하고 함께 프로그램 함께 훈련받고 함께 함께 그러면 우울증이고 모두 부정적인 생각 우울증이 다 부정에서 오는 거거든 우울증 환자들 듣기에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에서 오다 보니까 우울증 다 치유된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함께 비밀에서 오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이 영적 체질이 되어지면요 우리 삶을 느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말씀 순종해 나가요? 우리 못해요. 헤븐니 파워 하나님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 나를 초월해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살아났었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다른 각도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불신 영혼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고 먼저 다가가는 이유는 뭐냐? 불신 영혼. 우리의 관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관점 생명을 살리는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저 불신자를 화목 관계로 바꾸어 주는 역할 이게 전도예요. 이게 화목 관계로 바꾸어 주는 역할 전도가 뭐냐? 하나님과 원수 불신자는 다 원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화해시켜주는 역할 이게 전도의 삶이에요. 전도자예요. 그런데 우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여서니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체질이다. 함께. 함께하는 체질. 그래서 우리 청년의 대학부 기관들 부서들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90몇 개 모임했다. 모임은요. 치유됩니다. 사단 밥이 누구냐? 혼자 있는 거요. 혼자 있는 걸 갖고 놀아요. 사단이.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주로. 혼자 있을 때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거.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거의 다 혼자 있을 때 다 당해버려요. 다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지근에 영적 친구들과 영적인 가족들과 하나 되기 바랍니다. 유명한 강의설교가 워런 우여스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서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오도록 누군가 나를 예수 믿게 해주었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게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 차례다. 많은 가족 일가 친척들 가족들 또 친구들 주위의 지인들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함께 체질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이제는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결단의 시간대기를 제모로 주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지요.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가끔 받는 우리나라에 한 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템플턴상이라고 이 템플턴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 열정이 열정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 템플턴은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가 영적 투자가로 불리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 120가지 그렇게 인생의 법칙을 설명해놨는데 책 제목처럼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였냐 열정 열정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삶의 기관차 원동력이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열정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는 그 열정을 깨우는 그때 그때가 바로 성공으로 돌아서는 터닝포인트가 된다. 열정 패션 열정 여러분 열정을 열정이 없으면 절대 성공을 못해요. 행복자가 못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눌려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열등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눌려가지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눌려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사모들이 딱 회복 되어지면서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열정을 깨우쳐주는데 내가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깨우쳐주셨어요. 열정 여러분 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다 숨겨요. 열등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여러가지 이유조건으로 확 그 속에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그것이 지금 그냥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사문을 밖에 없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잠자고 내 열정을 깨우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때 청년 때 열정이 깨어나고 청년활동 깨어나고 지금까지 청년이라니까 윌리엄 부서 그랬잖아요. 만난 사람마다 I was still burning 당연히 그 불이 그 성령의 불이 지금부터 불타고 있냐 제가 볼 때는요 성령의 사람은 계속 불탑니다. 열정 열정 우리 청년들이 열정관려 하리나 교회 영적 지갑변동 이렇게 하고 이삼철라며 오천용 앞두고 그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열정이 없이 대학생들이 열정이 없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행동하는데 모든 행동하는 어정쩍 그래서 자신이 하나도 없어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첫째가 확신이잖아요.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동담의 확신 위대의 확신 확신이 있어야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여기서 열심이 열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을 품고 열정은요. 원의에 보면 가슴에 불을 안고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에 불을 안고 주께서 내게 맡겨오신 직분을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 삶, 미션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복음적 불덩어리를 안고 그럴듯이 불덩어리를 안고 맨날 씩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불덩어리를 안고 아멘 방방 뛰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고 영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영계 모든 승도들 어떤 상황, 형편 변명하지 마세요. 그거 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손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적 열정 가지시 바랍니다. 열정까지고 모두 사람을 살리세요. 자극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버려줬어요. 다 살리낼 수 있어요. 다 살리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지혜롭구나. 지혜자 인생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들이 되게도와 주옵사사 먼저 체질 되게도와 주옵사사 함께 체질이 되게도와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